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채택한 농가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전북자치도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에 따라 국가 인증을 받은 도내 농가들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 1,222헥타르에서 올해는 5,004헥타르로 늘어 309%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올해 처음으로 농가 한 곳당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.